유니스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중앙에 지금 또 아까 인터뷰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영월볶이 지원들에게 한 자리에 앉아서 가있습니다. 실례지만 드릴게요. 먼저 한 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유니스가 이렇게 일본에서 올해 신인 아이돌을 도전을 받게 되는 너무너무 영광이 되었을까?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유니스 뵙 하면 5세대 걸그룹 중엔 도쿄 오픈이고요. 제2세대 아이콘이나 구직어가 붙더라고요. 얼마 전에 이 프로밸동과 아코리에 이동하셨잖아요. 너무너무 멋진 모습에 콘텐츠들이 많이 사진을 해주셨는데 아크로이델이 있다면 연속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유니스 뵙에서 공장에 만들어서その 후에 찬세히 많이 하셨습니다. 찬세히는 유니스 뵙에 앉아서 다른 곳을 만나러 갈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연속이 중요하게 좋아해서 건너지로 돌아가겠습니다. 저희는 앞으로의코니의 힘을 어플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헤버에 부서 CH-4 한 걸그룹 중앙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 전달되시고 저희 콩홀에서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